나도 이웃있어 소유야 나도 이웃있어 다무아 소유야 어른들네? 저야 아니오 머리가 거짓말이라 소유야 잘있어? 어우 일진이 군기 잡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귀엽이 소유야 뭐야? 나 이거하니까 본드 하는 것 같아 뭐야? 뭐야? 이게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향수 그런거까지 써야돼? 그런거까지 써야돼? 너가 사왔어도 돼요? 생신선물로 사왔어? 아 진짜 눈물난다 애기한테 생신선물 받았어요? 수혜 이제 애기 아니야? 수혜 애기야 그래도 수혜 애기 때는 김밥도 써왔어 수혜 애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내가 이걸 왜 해? 소혜야 아버지 자기 차? 네 너 영상이 너무 귀엽다 소혜야 감사합니다 손혜 오빠가 너 너무 좋다고 여행갈때 많이 얘기하셨을걸 얘기하다고 너 너무 착하다고 와 향 되게 좋다 두개가 달라? 응? 달라 강아지 강아지 어떻게 됐어? 저요? 엄청 컸어요 그냥 너무 크지 않아? 네 네 여름이 이 정도밖에 안 나요? 그러니까요 고의도 연결될 것? 여름이랑 이렇게 있으면? 근데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몇 살이지? 세 살이요 여름이 이자 지금 느낌이 고3 때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근데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요 이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차이 진짜 많이 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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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혜야 공기 잡지마 뭘 공기 잡어 소혜가 베텐 선배야 내가 언제 공기를 잡았어요 뭐? 9살 차이야 우리? 셋이 타인 찍을까? 네 위낙낙사진 어? 옷도 어울리네 우리 오늘 셋이 나 너무 선생님 처해 입고 왔는데 넌 일부러 그랬지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 같지? 나 너무 선생님 같은데? 소혜야 고마워 네 이걸로 꼭 여친을 만들도록 하겠어 네 안 생기면 어떻게 저랬는데도 에이 있으실 수도 있죠 누구냐? 정답이다 없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혜 루 아버지 어디 계셔 귀를 맘대로 불러 아버지 어디 계셔 사무신에 계실걸요 네 우리 아버님 너무 좋으셨는데 촌지받어? 아니 왜 그래 선생님 같으면 돼 소혜 루꺼야? 네 소혜 루 겁니다 루가 왜 붙은 거야? 니 맘대로 소혜 루 라고 부르 옛날에는 소 소혜 라고 그러지 않니?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지 맘대로 이름을 막 바꿔줘 소 소혜 소혜 루 나만의 이름이야 뭘 너만의 이름이야 나만의 이름 소혜 루 무슨 중국집 같잖아 저만의 이름이라고요 베루 소혜 루 소혜 루 게임 프로 새로 하더라? 어 네 저 우리가 좋아 거기가 좋아 우리 소혜 다 컸네 그래도 그래도 나랑 토니안 데프쿤 3파전에서 내가 이겼어 같이 현션이 제일 길잖아 아운스 이겼어 토현 오빠는 뭐 며칠밖에 안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나하타도 그럼 옆에 있는데 당연히 하겠다 미성 그치 않아? 추하다 그래서 거기가 좋아 우리가 좋아? 아 당연히 아니 근데 거기선 제가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게임실력이 게임실력이 성장했어요 거기가 좋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우리만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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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때렸어 안 때렸어 소혜한테 첫 싸대기 맞았어 소혜야 안 때렸어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요 뚱치 싸대기 소혜 루 네 그래서 거기하죠 우리가 아 당연히 여기가 좋죠 야 세 번 물어봤어 아니 거기도 우리만큼 가까워?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? 네 걸레 싸대기 여배우한테 싸대기 맞고 영광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소혜로 상고초려로 들었습니다 응 소혜로는 뭐예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소혜야 음 많이 그래도 여전히 귀엽다 너는 정말 진짜로 네 잘 먹고 건강해야 해 네 매니저님 잘 되죠?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어? 소혜도 알아요 원래 아닐까? 네 엄청 오래됐어요 바뀐지 네 네 다른 일을 하시러 아이고 그랬구나 어느 매니저를 얘기하는 거예요? 여자 매니저님 여자 매니저님 아 그분 그래도 엠티에도 오셨는데 엠티에도 오셨는데 엄마 처음 신기셨다니까 와 저도 같이 해주셨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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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씨가 주인공이 음악 좀 준비할래? 엄마 음악 좀 준비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대붐식 월클붐식의 생일입니다 어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하하하하 일로와 빨리 얘기해 하하하하 아 일로와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하하하하 빨리와 소혜랑 민현이 같이 있는 경우에 흔치 않아 하하하하 와 일로와 빨리와 야 우리 붐? 붐? 붐이었으면 왔을거지 아빠 왔어 붐매랑 우리랑 차별하는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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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붐샤가 왜 이렇게 웃기냐 우와 페이스 칼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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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카드랑 이게 있어 원하면 돈으로 까먹었어 카드가 진짜 감동적일거야 소희야 이거 먹어봤지? 네 네 자르러 먹을거야? 우리 이거 먹으려고 소희야 너가 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희야 너가 잘라 아니에요 오빠 이거 빨리 잘라 소희야 못 자르겠대 오빠 빨리와서 잘라 소희야는 낯가리 만난 말이야 이거 크림 해야지 아닌가?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사이트에서 이거 먹었어 왜 이렇게 높아졌어 다 크림인데 그치 뭐야 요즘 딸기가 제철이 아니라서 많아진거 같아 아 제철이 아니라 양으로 어 제철이 아니라서 많아졌다고? 어 양으로 숨고버려고 얘가 군대인줄 알아 하하하하 아니 아 나 김식이 선물 샀어 아 오늘 왜 선물 줘야지 아 이거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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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선물 안 가져왔어? 저리 이따 드릴게요 아니야 선물 안 가져왔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매일 보잖아 하하하하 김식아 미안해 하하하하 미안해 뭐야 하하하하 저거 좀 자랑할만한 선물이에요 아 진짜? 안녕 하하하하 빈말을 듣고 싶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썹이 멋있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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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선물이다 생일선물 하하하하 오빠 소애가 생일선물 줬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오빠 소애가 생일선물 줬다 하하하하 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했는데 하하하하 다깥이 살 먹었는데 아 정말 저도 아까 먹었는데 하하하하 왜 살이 왜 빼? 하하하하 사이팜 때문에?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뭐 지금 오빠 젓가락이 있어 하하하하 사이판 와서 열한 끼 먹었대 하루에 여기 앵글 안에서 먹어야 돼 다 앵글 안에서 먹어야 돼 딴 데 가져와 하나 드세요. 나 건강검진이라서 10시까지 먹을 수 있어. 빨리 먹어야지. 건강검진이면 이제 먹으면 안 돼. 10시까지 먹어도 돼. 몇 시인데? 나 11시. 왜 이렇게 일찍 받아? 아침에 배고프잖아. 너무 늦게 가면. 잘 먹겠습니다. 12시부터 안 먹으면 되고. 다시 먹어야지. 너 윤상희처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윤상희 우리 그때 건강검진 전날 회식이 있었는데 네. 네이버 블로그 막 검색해보더니 취소했어. 그래 건강검진 때 딸기 먹으면 절대 안 돼. 10시 반까지 먹어도 된답니다 이러고 미친듯이 먹고 지방간 나와. 키 있는 과일 먹으면 안 돼. 아니야. 너무 망했어 이미. 한 게 괜찮지. 갑분싸. 딸기씨 안 된대. 근데 노랑이라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? 아 노란색 딸기씨라서 잘 안 보인다고 소혜야? 고마워. 소혜는 건강검진 안 해봤지? 네. 소혜야. 서른 되면 이제 해야 돼. 멀었지? 서른치랑 무슨 상관이야? 그럼 나 딸기 안 먹어야지. 딸기 안 먹으면 돼. 크림이 먹어야지. 음! 맛있는데? 이거 맛있어. 크림 맛있다. 역시. 이거 먹으려고 우리 계속. 음! 우리 소혜. 우리 소혜. 민지야 선물 끌렀 것 같은데. 안 돼. 어른 텐데? 어? 이거 뭐야? 예전에 선물 못 해주셨어요. 너의 반응. 미칠 거 뭐야? 빨리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. 간장게장. 너 왜 끼는 거야? 왜 끼다니요? 내가 소혜 사주기라고. 저랑 소혜랑 간장게장 먹었는데 선배님이 끼는 거거든요. 내가 소혜랑 청아 씨 사주기로 한 건데? 청아 씨? 청아 씨 때문에 지금. 오랜 후배를 버리는 거예요? 어? 나 입을래 이거. 선배님 그만 좀 흘려.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? 이거 너무 고마워요. 거짓말 하지 마. 아니야. 그럼 너 진거 한 번 가야 돼. 내 의자 도깨로 쓸게 이거. 내 자리를 한 번. 왜? 너무 다져야 돼요. 너무하네 저분. 고마워. 아 네 고마워. 그거 아니에요. 저도 됐어요. 소혜야. 네. 매니저님 갖다 드리려고? 네. 여기 딱 감아드리죠. 이거 귀찮아. 나 좋아해요. 아닙니다. 아 근데 이거는. 컵 있어 컵. 언니 컵 하나 있지? 긴 컵. 매니저님. 매니저님. 매니저님 앵글에서 케이측 드세요. 왜요 여기 케이측 드세요. 매니저님. 아 소혜가 간 다음에 배탄이 깡패를 들여가지고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 그래요. 동한동한매니저. 그러게. 기다려주시는데. 버리기나 해봐. 이거 안 버리고 다. 아 소혜야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매니저님 앵글에서. 저거 봤어요. 막. 전화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. 그. 막. 뭐라고. 하시는거. 그 뭐죠. 창취자한테 막. 네 성질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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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혜야 나 아닐걸 그거? 소혜야 나 아닐걸? 소혜야 이제 집으로 가는거야? 네 어? 오늘은 스케줄 끝났어? 네 이제 끝났어요 간장게장 먹자 네 대체 아저씨랑 먹기 힘들지 않아? 한 번도 안 먹어봐 하하하하하 선배님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? 소혜가 삼촌 만나는 기분으로 불편해도 간장게장이면 맛있게 먹자 내가 부재해주는거지 누가 더 불편해 하나 둘 셋 소혜가 눈으로 욕할 줄 아네 하하하하하 많이 배웠어 소혜 우리 소혜 애기시절 소혜 빨리 보내주자 그래 소혜야 보내줄게 아니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돼 소혜 가지마 소혜 가지마 할말있어 네 고마워 네 소혜야 간장게장 때 이 옷 입고 만나잖아 똑같은 색이죠? 똑같은 색이야 심지어 좋아요 어? 아이폰 바꿨어? 어? 아니요 이거 제꺼 아니야 아 그래? 인사해 소혜야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아닌가요 foam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니까 이정보만 먹을까? 아 오빠 소혜한테 생일 축하 받았네 어 진짜 큰 생이서봐 오빠 눈썹이 멋있대요 너 이거 이렇게 큰 걸 받은 거야? 너무 크지 이건 뭐야 뒷얘기 거는? 이거는 광범 선배님이 주신 건데요 아직 이게 케이스가 별로 일단 없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큰 줄 모르고 이거 했어요 뭐야 언니? 갤럭시 S10 5G인데 나 작은 폰 하고 싶었거든? 근데 너무 커 거의 높은데 높잖아 그렇지 너무 크지 무거워 그 작은 폰 되게 가볍고 좋아 보이는데? 아니 그거 아니 나 5G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니까? 딱 이 사이즈야 5G가 딱 크지? 너무 큽니다 작은 버전이 없었거든? 딱 저 왕버전이 딱 조금 이게 5G하면 제일 커 이 시리즈 중에서 나 이것도 지금 커가지고 나 이것도 커요 지금 S2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 사야겠다 S10E가 작은 거지? 어 맞아 그래 선영이가 그거가 거있더라 가볍더라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무슨 네이비클리드야 너무 크지? 와이프는 해야겠다 눈이 안 좋은 예원에게 딱이네요 네 근데 화면이 커서 좋긴 좋아요 근데 아까 진짜 선배 정화 통화하면서 했잖아 선배 저 얼굴에 이만큼을 들고 다니더라 너무 크지? 너무 크잖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커 너무 크다 진짜 얼굴 가려주는 게 뭐야 갤럭시? S105G 나한테는 딱이네 얼굴 크기에 딱 어울리네 남자는 남자는 어 여기 딱 여기 오네 여기 아아아 너 해봐 아아 얼굴이 안 보이네 그냥 남자들 이러는 거 되게 싫어 이렇게 그래요? 되게 싫다고?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하핳 아 얼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아 차라리 그 에어팟으로 하면 돼 난 그만 먹어야겠다 뭐 얼만큼 먹은 거 같은데? 아니 별로 못 먹었어요 건강검진을 위해서 어 괜찮아요 저 많이 먹어요 오빠 건데 왜 오빠 많이 안 먹어? 민아 나 그래도 이거 먹고 싶어 먹었는데 그래? 하아 아 나 왜 건강검진이야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운동화 되게 예쁘네 어? 운동화 많이 예쁘네 이거 어 쇠신발이에요? 응 이거 한정판이에요 어 한정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근데 한정판 아니다 이거 되게 예쁜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짓 리액션 같다 지금 근데 이거 여자가 사준 거 아니에요? 여자 여자가 딱 골라주셨어요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격력이 놀랐어 여자가 사줬어? 여자가 사줬어? 월필 붐식의 리액션 한정판 아니에요? 한정판 잘 한정판 아니에요 여자가 사줬어? 여자가 사준 붐식이 아닌데? 여자가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인가 보네 왜요? 응 지금도 2400명 있어 그거 아직 안 나가셨어? 응 내가 사줬지롱 어 언니가 사줬어요? 어 아 내가 사줬어 어쩐지 자랑 안 했어요? 했지 응 그럼 걸어들어오세요 다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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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들어오라고? 네 문 열고 어 진짜 예쁘다 언니 하하하하 야 붐식구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신발보세요 신발만 좀 이렇게 캡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해야 되니? 하하하하 아니 왜 미쳐나 보여줘 이렇게 해서 위를 보여줘야지 아이고 미안 아 진짜 운동화 광고 못 찍겠네 아 진짜 대동무 여원이가 신발을 잘 골라 제가 신발만 잘 골라요 제가 운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가야 되는 거죠? 네 가도 될까요? 여원이가 소에 군기 잡느라고 임방타임 다 날렸네 소에 군기 잡다리요 소에는 오빠도 오늘 오빠 처음 봤을 때 오늘 낯가렸어요 오빠한테도 낯가리고 다 낯가렸어요 군기 잡다리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봐요 깡폭수 깡폭수 깡폐라고 좀 하지 말아줘요 아 소에루 아 네 언니 잘 지내셨어요? 소에루 머리 많이 길어졌네요 아 예 완전 일찌리 소에루 슬랩